자, 봉수기 이제 한 40일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부메랑 훈련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던져서 바로 손에 오는 훈련법이죠. 자, 봉수박! 자, 한 번! 자, 봉수박! 두 번! 자, 봉수박! 세 번! 자, 봉수박! 네 번! 자, 봉수박! 다섯 번! 자, 봉수박! 여섯 번! 자, 봉수박! 일곱 번! 자, 봉수박! 여덟 번! 자, 봉수박! 다섯 번! 자, 주oggia- 자, 아홉 번! 자, 자, 밥 먹을 거야. 봉수기 밥 먹을 거야. 한 번만 하고. 자, 봉수박! 팍! 업! 지쳤죠? 하지만 1번을 스웨이 해내는 아주 똑똑한 봉숙입니다. 프리플라균도 가능하고 지금은 오늘부터는 또 부메랑 훈륜법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죠. 여러분 사랑하는 봉숙이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